오늘 2017년도 11월달 마지막째 주입니다. 다음주면은 12월 첫째 주가 되면서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정말 해피 뉴 이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특별히 성탄이 다가오는 느낌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가게나 상점 들어가게 되면 막 캐롤송들을 막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유명한 오라트리오 메시아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오라트리오 유명한 헨델의 메시아 메시아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리스도의 임제와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구절이 많기 때문에 메시아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보게 되면 그 장수도 많아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선포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로얄 패밀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시아 왕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 때 활약을 했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의 4명의 유대 왕을 거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왕 시대를 거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 1장을 시작하는데 그 오프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서 그 1장의 딱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이사야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것이 그들이 요하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 혹시 우리를 향한 탄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것일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들은 횡포하고 강포를 부리고 또 약탈하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남용해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여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이 많은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중에는 진노로 변하고 또한 심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하였기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는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냐 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많은 장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9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때 물론 다른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장과 39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되어서 정말 진노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데요. 그 심판이 이제 그들의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됐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벌이게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백성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그냥 망하고 만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막 실망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 분위기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유대를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1권에서 39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27권까지 있습니다. 다 합해서 66권이 되겠죠. 이사야가 66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구원의 역사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학자들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선지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43장에 나타나 있는데 1절과 7절의 말씀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시작하는 끝나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이여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40장에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풍성한 곳과 그 은혜의 장소를 기억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4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의 말씀 그러기에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느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현실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현실로 보이겠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하였고 지명하여 내가 불렀노라. 그것이 참된 너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은 노예가 아니다. 너의 모습은 종대 모습이 아니다. 너의는 포로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체성이 누가 밥 먹여주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요즘에 인문과학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허해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하기 위해 그 인문학이 그렇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시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우쭐해지고 조금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절망하고 왔다 갔다 하루에도 조석처럼 변하는 내 마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지금 많은 격동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현대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뿌리, 삶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기초,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결코 종과 노예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우리 자신이 변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잘되고 성공한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그러다가 뭔가 실패하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환탄하고 불평하고 어쩌할지 몰라가지고는 공황장애가 의미키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를 지웠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건강을 어떤 때는 의지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의지할 때가 많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신감 나의 어떤 학식 명예 또 자녀가 또 잘 될 때에 또 자녀를 갖다가 또 의지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이것을 자기 우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를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내가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에 한번 덜컥 육신의 연약함이 온다든지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린다든지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반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상실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미련한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번영하는 것 같고 내가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는 다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을 놓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깊은 절망과 실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두 번씩이나 1절에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움직여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날 그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그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미래를 보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열심을 다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고원하시고 그들을 집요하여 불러서 내연 내 것이라 확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꼭 지키고 싶은데 한계를 느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여 Almighty God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선택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도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날 것인가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부모님이 태어날래 하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나는 이런 자녀 내가 낳을래 항상 이렇게 낳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선택 없이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그래서 이 구수와 애국과 스바를 다 너를 위해서 너에게 주었노라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을 쳤고 그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꿋꿋하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굴하지 않냐고 초라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내를 쓴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를 현실에서 아시고 내가 교만해질 때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는 다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관계에 어떤 어려움과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혹시 두려워하시거나 또 낙심하시거나 좌절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부원하였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의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닥터집하고 아시나요? 보리스 펜스탄나크라고 하는 원작자가 쓴 소설인데 영화화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연말 10시가 되게 되면 주말의 명화 해가지고는 막 나오고 그래서 많이 아마 봐주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여섯 번, 일곱 번 그 영화를 다시 반복해 본 적이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기억되는데 그때 책을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에필로그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닥터 지바고 지바고의 이복형이죠. 장군이 되어가지고는 혁명을 승리하고 장군들이 돌아오는데 그 조카 딸인 지바고의 딸을 잃어버린 딸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지바고의 딸과 같은 비슷한 여인이 있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묻죠. 어째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때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기다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난리 속에서 혁명 가운데서 도시는 불타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냥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헤어진 진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마.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코마루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란다. 만약 코마루프스키야 너의 친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면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우리 육신의 자녀들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영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는 지명하여 불러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아버지의 손을 놓는다 했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의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사랑으로 만드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주님 앞에 반역하고 거부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했거든 우리의 진정한 참모습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절망하고 있거든 주님은 우리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고 하신 분명한 그 약속과 정체성으로 다시 희망과 소망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